2020년 7월 18일 흉과의행 11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아침내 여러분들 제가.. 답사를 도는데 이 문이 갑자기 조금 움직였거든요 바람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 문이 움직여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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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간다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하지 마세요 여기 안가있어.. 좀 이따가 가야되겠다 그냥 여기부터 가야되겠다 그냥 여기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부터 갈게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할 줄 알고 여기 분위기가 좀 이렇잖아 난 상대적으로 여기가 약할 줄.. 여기가 조금.. 1,000원 2,000원 30,000원 정신이 ork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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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미쳤어. 여기 뭐 안에 있다. 여기 안에 뭐 있다.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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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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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 나와. 나와. 어디야? 나오라고요. 짜증 다니까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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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네 진짜 뭐야? 저쪽의 기운인가? 나와 클로젯 클로젯 나와 클로젯 없는데..? 이거 뭐지..? 공포영화.. 그런 버스토어 같은데.. 여기가 비었을 것 같아요.. 딱 봐도.. 여기는.. 비었을 것 같더라고.. 그래서 여기는 배제를 시킨거야.. 여기는 좀 비어 보이더라고.. 그거다!! 좋아요!! 알람회장 부탁드려요.. 고맙습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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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.